안녕하세요 카페에 공부하러 갑니다 내가 공부를 왜 해 카페에 공부하러 갑니다 저 모드 아울렛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카페에 공부하러 갑니다 알아서 이게 뭇고 차있을까요? 도착 너 먹을 거야 나? 또 아이스팅 시킬? 너 뭐 먹을 거야?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나 코코아 시킬까? 오늘은 코코아 같은 거 이랑 똑같은 거 먹을까? 저도 아이스팅을 한 잔 따뜻하게 아 네 얼마예요? 우리 어디 앉아? 여기 여기 따뜻한 거 먹을까? 응 따뜻한 거 좋아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넌 사실을 몰랐어? 중일 예습을 하러 카페에 왔습니다 같이 공부하려고요 공부 시작 안녕하세요 공부 다 끝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 다 끝내고 왔습니다 지금이 2시 28분인데요 그냥 끝내기엔 너무 아쉬우니까 지금이 2시 28분인데요 그냥 끝내기엔 너무 아쉬우니까 이런 게 잘 돼가지고 저는 집 안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밖에서 공부하는 게 진짜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아 조식했다 이번엔 커피 못 먹겠어요 새벽에 제가 3시 잤거든요 쓴 커피때문에 잠이 너무 잘 안 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할 거 참 많습니다 어... 어... 하 조금 기다려보죠 먼저 중일 수학굽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숙제도 좀 있고 여기서 다 하려고 합니다 벌써 다 먹었어요 1500원 스파클링 라이브 맛이에요 너무 졸려가지고 근데 잠이 확 깨네요 이만 공부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제 집에 가려고요 지금은 1시 58분 2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아 진짜 밖에 너무 추워요 여러분 대박사건 눈이 오고 있어요 지금 눈이 와요 아까 저 눈 좀 내렸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